이제 어제 방송을 거의 못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거의 사람들이 못 봤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도 못 보게 할 겁니다. 못 보게 하겠지만 이런 선거 방송도 그냥 2026년 지방선거 정도까지 방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은 방송을 못 할 겁니다. 저도 리스크를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을 거고 방송하더라도 보이지 않도록 만들 것이고 10월 16일 보궐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10월 16일 보궐선거 주요 세계선거의 결과표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 조작을 한 겁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투표자 수를 만드는 거죠. 그걸 유령사전투표자수라고 한 겁니다. 유령사전투표자수를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게 4430표.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는 4430표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정근식 진보단일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3.51%. 여기서 3분의 1은 진짜 두 장 가짜 한 장이니까 세 장 가운데 가짜가 한 장이라는 뜻이죠. 강화 군수 사전투표를 한 9명당 한 표의 가짜표를 만드는 겁니다. 가짜 9표 진짜 한 표를 더하면 10장이지 않습니까? 10장 가운데 10장당 한 장의 가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얼마를 부풀렸습니까? 2.79%를 부풀려 가지고 1750표의 위조사전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걸 전산조작을 통해서 더해 주고 실물위조투표지를 투입했겠죠. 부산의 검정구청장 선거 위조사전투표지를 6552표를 만든 겁니다. 투표소에 사전투표소에 5명이 투표를 할 때마다 한 표씩으로 가짜를 더한 거죠. 그래서 실제 사전투표는 17.45%포인트인데 3.44%를 올린 거죠. 20.88%로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전남의 곡성군수는 제야전문가가 분석해 보니까 손을 안 댔다고 그래요.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선거장에 가든 안 가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든지 발표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10년째 해 온 겁니다. 10년째. 여러분 이렇게 사전투표를 부풀리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서울의 전역에 발표가 된 건데 여기 상담만 한번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게 사전투표율이 당일투표율보다 무진장 높은 겁니다. 강남 대치 1동 당일투표율 42.8% 사전투표율 57.2% 이렇게 사전투표율을 그냥 부풀리는 겁니다. 누가?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 2동 당일투표율 43.5% 사전투표율 56.5% 서울특별시 동작구 당일투표율 36.9% 사전투표율 63.1% 이게 사전투표를 뻥튀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 다 당일투표율에 비해 사전투표율이 현장에 높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런 가짜표로 바뀌어 가지고 이 가짜표율은 사전투표율이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조작할 때 실물 위조투표율을 투입하는 것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 창고 안에 다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 빨갛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보시죠. 이게 이름들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기한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차이값이 작아야 되죠. 0의 3% 정도로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통계학에서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은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선거결과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5층에서 이름들 돌멩이를 떨어뜨렸는데 돌멩이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돌멩이가 위로 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앞에 있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정근식과 함께 표를 대주니까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플러스 18, 마이너스 18,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이렇게 좌우대칭의 관계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선거를 하는데 한동훈이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와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는 가치판단 제외하고 그냥 과학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통계학의 기둥인 대수의 법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싸야 됩니다. 차익값 10에서 20%는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투표 결과가 아닙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전부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투표 결과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당일투표는 투표 결과가 맞는데 사전투표는 모집단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 전체 서울 전체 사전투표를 어마어마하게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동대문구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한 거의 망한 겁니다.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국가 권력의 권력교체의 정통성 이름을 확보되어야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모두 자부심 갖고 사는데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북한하고 같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북한하고 뭐가 다르죠? 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지도자 자유롭게 뽑을 수 있습니까? 지도자를 자유롭게 뽑을 수 없잖아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노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걸 아니여 쿨하게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노예다 이야기인 거죠. 다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결과를 분석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두 장당 한 장씩 여기 4430표를 가짜로 진짜가 8859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은 8859표 가짜 사전투표는 4430표 진짜 가짜로 합쳐가 13289표가 사전투표를 했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거죠. 이렇게 발표해도 다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구역질이 나거든요. 종로구에서 조전혁이 1154표로 이긴 선거를 선관위가 몇 표로 만들어줬습니까? 정근식이 3276표 차이로 이긴 선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데 남한이 북한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함께 제가 묻는 겁니다. 남한이 북한과 이런 간단한 단언을 하지 않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1154표를 이긴 후보를 가짜 표를 212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패배한 후보를 3276표 차이로 승리한 거로 발표했는데 이게 2112표가 아니고 4,4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4,430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154표로 패배한 후보를 3,276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로 탈바꿈시켰는데 뭐가 북한하고 다르냐 이야기예요. 박정훈 씨 선거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적용한 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걸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머니가 있는데 서울시민이란 서울시 유권자란 모집단 어머니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있는데 4박 5일 사이를 두고 거기서 사전투표 표본집단이 추출되고 4박 5일 후에 당일 투표 표본집단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두 명 나온 겁니다. 그럼 자식이 DNA 유전자가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전자가 같아는 이야기는 뭡니까?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0의 3%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용인이 되죠. 오차범위 10에서 20%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지만 사전투표는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나온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아니고 서울교육감 선거가 여러분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이 결과가 여러분 우리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당일 투표는 서울시민이란 어머니한테서 나왔는데 서울시민유권자에서 나왔는데 사전투표가 서울시민유권자가 아니고 혼의 자식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5년 정도 여러분들 떠들어도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되겠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자기 국민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권 행사를 대학을 나왔을 건데 대수의 법칙이 아직도 언더스탠딩이 안 된다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노예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남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자기 나라 사람들이 뭐합니까? 선거가 도덕질 당했는데 지금도 뭡니까? 5년을 방송을 했는데 5년이 채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대수의 법칙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뭡니까? 대수의 법칙이 뭔지 유튜브 한번 찾아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을 찾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 이런 많은 국민들은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냥 다 새 들고 사는 겁니다. 새. 내 이야기 잘 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집에 살다가 나중에 고생한다고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주인인데 당신이 주인 구실을 못하면 종놈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 종놈으로 자기 나라 이름 일인데 자기 일이고 자기 자식들 일인데 공박사 알아서 해 주겠지 미국이 알아서 해 주겠지 열내서 안 되는데 열낸다고 여러분 해결될 일도 아니고 안 돼 아침에 그 이야기 되게 좀 열받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대수의 법칙이 헷갈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대수의 법칙이 여러분들 만족해도 되고 만족 안 해도 됩니까 선거가 대수의 법칙은 5층 7층에서는 돌멩이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간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은 겁니다. 돌멩이를 위에서 떨어뜨렸는데 위로 돌멩이 쏟아오른 겁니다.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까지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다음 정권 되면 선거 방송 못 할 겁니다. 저도 알아서 안 할 겁니다. 이번도 그냥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냥 이번에 제야 전문가 함께 여러분들 부탁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노예로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 배도 고파집니다. 지금 생활 수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 좀 줄이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명당 한 명씩 훔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사전투표를 뻥튀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가운데 7.19%만 선거에 왔는데 그걸 10.70%로 부풀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 그만큼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집어넣은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가 쇼가 된 거죠. 그냥 국민들은 덜 느리로 여론 조사하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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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뭡니까 선거장에 가고 선거 결과는 다 뒤에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결과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냥 기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당대표나 국힘당의 국회의원인들아 기대 가질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포기하였습니다. 문제는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체계사 책을 보더라도 이렇게 선거를 조직적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조작을 해온 나라는 없고 더더욱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는 나라도 없고 권력을 장악한 지배층들이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나서지 않은 나라도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저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각자 알아서 전망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거 결과는 제가 2026년 지방선거까지는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은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죠. 왜 그러냐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용의는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오늘 믿음날실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부끄럽고 울분이 터집니다. 저는 울분까지는 터지지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표현을 따지면 그냥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지 이렇게 믿음날실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짐승들이 사는 나라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에 너무 열받으면 그거 하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항상 이 문인들 소설가들이 이렇게 하면 한번 더 일어 Bett인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